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설교에서 몇 가지 강조사항을 한번 반복하고 오늘 말씀으로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사닥다리 꿈 체험을 통해서 분명한 결과가 하나 있는데 야곱의 믿음이 새로워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체험은 믿음을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사닥다리 그 내용을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도 인용했지 않습니까 더 큰 일을 보니라 이렇게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나다나엘에게 더 큰 일을 보이시는 목적은 이제 갓 믿기 시작한 바른 고백을 하기 시작한 나다나엘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더 정확히는 예수님에 관하여 더 큰 일을 계속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실 통로의 심을 알고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나날이 새로워지게 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나날이 새로워지게 해 주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차원이 달라질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영역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의 시야가 바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일과 믿게 되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핵심 부분만 몇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방식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야곱이 집을 떠난 후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사닥다리 꿈이죠 체험하고 이제 라반의 집에 가서 오랜 세월을 보냅니다 거기서 결혼도 하고 재산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물론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 가정의 분위기도 이상해지는 걸 감지했죠 라반의 아들들의 눈초리도 이상해지고 그런 와중에 3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1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친족들에게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또 그곳에서 결론도 했고 많은 복도 누렸지만 그곳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영원히 살게 하실 그 땅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곳에서도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동행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조상의 땅 내 친족들에게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돌아가려면 지금 있던 곳을 또 한번 떠나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들의 삶을 복주시면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그 사람의 거할 그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느 곳에 이자가 거했으면 좋겠다 하는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기를 원하시던 가장 최고의 목표 원래의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기를 원하고요 그 자리로 이동할 수 있는 복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창기에 오늘의 교회에 왔을 때 하영정 목사님께서 설교 때마다 종종 많이 말씀하셨었습니다 이 교회 온 지 7년 된 사람들은 다 떠나라고 7년 정도 훈련 받았으면 이제 다른 곳에 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이 교회의 예배가 너무 좋았지만 선교주로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교회를 돕고 했던 분들도 많이 계셨죠 제가 처음 서빙구를 떠날 때 성도들에게 인사할 때 제가 이곳에서 있던 지 10년 됐습니다 라는 인사로 인사말을 꺼내니까 인사말이 끝나지도 않아서 제 옆에 서 계셨던 하영정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똑똑히 들었습니다 너무 오래 계셨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에 취해서 물론 하나님 함께 계신다고 말씀드렸어요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곳으로는 이동하지 않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원하기는 차선 정도에서 만족하고 이 땅에서 삶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어디에 두셨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가장 편하시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복 받기 가장 좋고 하여튼 하나님께 가장 쓸모있는 그런 쓰임을 받을까 그런 곳으로 하여튼 이동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가 여러분 속에서 피어오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것이에요 구약 사례를 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그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또 들어가려 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개인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꿈 그것은 여러분들을 소모시키려는 꿈이 아니고요 가장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아름답고 찬란하게 빛을 내게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원래 창조 당시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야곱에게 들려주셨던 내 조상의 땅 내 친족들에게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음성을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알지만 약속의 땅으로 이동한다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창세기 31장 23절을 보세요 일단 이제 라반의 집을 떠난 후인데 떠났다는 것을 라반이 들었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라반은 자기 형제들을 데리고 야곱을 잡으려고 치리를 쫓아가 길라 산지에서 야곱을 따라잡았습니다 라반으로 상징되는 우리의 길을 방해하려는 존재가 있습니다 나의 노동력은 다 가져가되 내게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유업을 성취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히려 방해하려는 사탄의 하수인들의 방해가 있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예배하기 위하여 출발하고자 할 때 애굽의 군대를 풀어서 추격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음성을 바르게 듣고 하나님께서 이루기 원하시는 그 지역을 향해서 이동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힘에 의하여 우리를 잠시 풀어줬던 라반과 같은 세력도 쫓아올 것입니다 추격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각 믿는 자들 각 개인의 삶의 언약의 성취를 방해하려는 그런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한 개인에게도 그렇고 한 교회도 그럴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교회라고 한다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어떤 분명한 목적을 이루고자 할 때 그것이 때로는 작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회를 이루는 것일 수도 있고 예배를 이루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은 그런 일들이 온전히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사탄은 증오하기 때문에 방해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라반이 추격해오더라도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오더라도 주님 목적지로 목적지를 향하여 움직이는 발걸음이 멈추지 않게 해주십시오 방해받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반의 추격은 주님이 도와주셔서 벗어날 수 있었죠 지혜도 주시고 그 가운데 일을 통하여 저는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도 그 일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계속하여 방해받지 않고 전진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이렇게 라반의 추격을 뿌리치고 행진한다고 해서 가난한 땅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약속의 땅 목적지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선은 또 관문이 있습니다 그 관문은 애서입니다 아마 출발하면서 가난한 땅으로 가까이 가면서 점점점점 애서에 대한 기억이 새로 왔을 거예요 이 부분을 먼저 줄거리는 그냥 생각하고 먼저 핵심만 말씀드린다면 애서와의 화해 없이는 하여튼 가정의 그 화목함, 형자의 화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는 가난한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야곱이 고민을 합니다 자기 힘을 어떻게 해결해 볼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고 꾀를 냅니다 선물도 보내보고 소식도 전해보고 일진, 이진, 삼비기 가는데 진영도 구분해서 보내기도 하고 어떤 분은 재미있는 해석도 했더라고요 처음에 소식을 보내니까 형이 용서한다 이런 소식을 갖고 오는 게 아니고 종이 이런 소식을 갖고 옵니다 지금 형님이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거느리고 함께 오고 계십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400명 기가 막혔을 겁니다 어떤 분의 해석이에요 제가 해석한 게 아니고 그래서 야곱이 그 후에 짐승 준비하잖아요 선물로 다 합쳐보니까 400 몇 십 마리 가도 400이 훨씬 넘어요 혹시 이것이 아니었겠나 야곱이 머리가 좋아서 그냥 집단으로 소, 약 막 보내놓으면 관리하려면 한 마리 한 명씩 붙으면 다 흩어질 거 아니에요 전력이 그러면 공격할 숫자가 대폭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런 전략을 사용한 거 아닌가 추측하는 분이 계셨어요 재미있는 추측이었어요 어쨌든 야곱은 너무 두렵고 마음이 괴로웠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너무 마음이 두렵고 괴로워서 여러 가지의 꾀를 내고 그리고 32장 9절에 보면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기도도 해요 그러나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자신의 고민과 꾀로 돌파가 안 됐습니다 돌파할 수 못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종교적인 기도라는 시간을 가졌다고 해서 돌파될 수 있는 그 영역이 아닙니다 그걸로 안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려워서 하나님 어떻게 도움을 기대해볼까 하는 기도 그냥 이것만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답이 무엇이었느냐 애서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난한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답이 무엇이었냐면 야곱 그 자신이 변화되는 거였어요 고민이나 꾀나 종교행위나 여러 가지로 될 수가 없었고 야곱 그 사람이 변화되어야 됐었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달라져야 됐었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한 번 야곱에게 체험을 주십니다 만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남을 통하여 믿음이 새로워진 거죠 그 사건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 사건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잠깐만 훑어보면 이렇습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렸어요 32장 내용을 여러분 나중에 좀 살펴보길 원해요 일단 야곱은 그런 마음으로 두려웠습니다 만약 애서 형이 와서 공격하면 어떻게 되나 이것 때문에 달아날 준비도 하고 때를 무리를 나누기도 하고 혹시 내 앞서 보낸 이 선물들 이걸 보내면 형의 마음이 누그러지지는 않을까 그럼 나를 용서해 주지는 않을까 용서에 대한 갈망 근심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러이러한 복을 약속했지 않습니까 이런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자꾸 구해요 기도해요 나중에 축복을 구하는 부분도 나왔지만 야곱에게는 이런 질문도 궁금증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분명히 제가 장작권도 취득했고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축복의 말씀도 들었고 아버지의 축복도 받았는데 내 삶이 이게 뭡니까 이게 축복 맞습니까 여기에 대한 강력한 질문도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건 제 추측이에요 이 부분을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개입해 주십니다 32장 24절부터 보세요 32장 24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그리고 야곱은 홀로 남아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 동틀 때까지 야곱과 씨름을 했습니다 야곱이 먼저 어떤 사람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천사를 찾은 것도 아닙니다 요청을 한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누군가가 나타나 싸움을 걸어온 겁니다 당황했겠죠 밤중에 사람을 만나보세요 얼마나 놀랍고 당황스러운가 그것도 강변에서 어쨌든 야곱은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알고는 야곱의 엉덩이뼈를 쳤다 그래서 위골되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26절입니다 32장 26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동이 터스니 나를 보내주어라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저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못 갑니다 밤새도록 붙들고 씨름했던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것을 기도로 비유하기도 하는데 기도가 됐든 아니었든 자기의 문제를 붙들고 밤새도록 집중력을 가지고 밤을 샌 것은 맞습니다 여러분 내가 도대체 어느 땅에 거해야 되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축복은 무엇인가 아니면 답을 얻기 위하여 때로는 집중력을 가지고 밤새 씨름할 수 있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드라마 보면서 밤새는 거 말고요 하나님과 씨름하기 위해서 밤새는 거 얼마 전에 수능을 위한 기도회가 여기 있었거든요 수능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부모님들이 여기서 기도했어요 저는 그날도 보면서 깨달았어요 사람은 맘 먹으면 하루를 기도를 위해 시간을 낼 수 있구나 여러분 수능의 기도의 열기를 이어서 개인 삶을 위하여 그런 식으로 쏟아붓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밥 먹고 밥은 너무 많이 먹었나요? 기도하고 쉬고 기도하고 쉬고 동이 터스니 나를 보내주어라 할 때 야곱의 목적은 이거예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축복에 관심이 많은가 봐요 축복을 받으면 뭐가 어떻게 될 줄로 알았는지 아니면 이제 마지막 축복 뭔가 하나 안 채워지는 게 있을지 몰라도 어쨌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축복하지 않으시면 못 갑니다 이 축복을 구하는 게 답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 신비한 사람 그 사람은 처방이 달랐어요 27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야곱입니다 28절이에요 시작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제 내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네가 하나님과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이름을 바꿔줍니다 정체성을 바꿔주는 것이죠 정체성을 지금 바꿀만하니까 바꿔준다고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네가 하나님과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사람들과 여기서 누구랑 겨루었습니까? 눈앞에 등장한 사람 말하겠습니까? 그건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다 겨루어 이긴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이죠 애서와 축복을 놓고 씨름했던 것 또 라반의 집에서 씨름했던 모든 내용들 그런 모든 행동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걸 다 지켜보셨나 봐요 하여튼 자기의 축복을 위해서는 마침내 관철해내는 자구나 보셨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장점도 보셨겠죠 장점을 보시면서 네가 하나님과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또 생각할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승리했다는 결과가 뭡니까? 승리해서 지금 얻은 게 뭡니까? 번영입니까? 물론 양떼는 많아졌어요 그런데 지금 처지는 이게 뭡니까? 애서가 야곱 앞에 그렇다고 무릎을 꿇었습니까? 장작권이 바뀌었다고 형에게 나는 당신의 종이라고 지금 아부하는 전달을 보내면서 절하면서 가야 되는 그런 신세인데요 여기서 보니까 엉덩이뼈가 어긋났잖아요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정체성을 바꿔줄 만한 변화 그것이 승리의 한 부분인데 그것은 야곱의 힘의 근원에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하여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힘을 못 쓰는 거죠 위골이 돼버렸으니까 야곱 자신의 힘만으로는 제대로 걷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내 능력의 핵심에 손을 대십니다 하나님께서 손 대셔서 이루어진 일이 나에게 있을 때 승리를 맛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되어야 하나님께서 집어넣으실 수 있는 그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32장 31절 한번 보세요 32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분예를 떠날 때 해가 떴습니다 그는 엉덩이뼈가 어긋나서 절뚝거렸습니다 어두운 밤에서 해가 떴다고 표현하는 이런 문학적인 기법인 것 같아요 야곱의 눈도 밝아졌을 거예요 믿음도 새로워졌을 거예요 축복에 대해서 개념도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나 남은 것은 다리를 절뚝거리게 됐다 힘 못 쓰게 됐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곳은 이런 전투의 흔적과 함께 들어가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만드신 흔적과 함께 들어가는 곳입니다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을 대면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다고 물론 체험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만 가능한 건데 그 전에 야곱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고민 중에 하나님 주님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저렇게 하지 않았으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제 할아버지 아브라메 하나님, 제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요 주님께서 내 고향 내 친척에게로 돌아가거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또 이런 기도를 계속 드렸었어요 이렇게 생각되더라고요 이러한 모든 개인적인 꾀였지만 자신의 준비와 그리고 기도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을 만나주는 준비가 되었지 않았을까? 전심으로 쏟아부은 그런 모든 노력을 주님께서 준비로 받아주지 않으셨을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곳곳에서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만날 방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편에서 우리를 만나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곳곳에서 전심으로 주님을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도 전심으로 주님을 구하면 찾으면 네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편에서 할 일은 하나님이 만나줄지 안 만나줄지 그거는 그 다음으로 미루라도 하나님 제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습니다 야곱을 변화시켜 주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을 변화시켜 주셨던 하나님 이삭의 믿음을 변화시켰던 하나님 저도 좀 만나주십시오 제 신앙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 기도만큼은 간절하게 내 속에서 솟아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이 오늘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지 그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위하여 모일 때 예배하여 모이는 모든 모임이 다 소중한 거예요 그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나야 돼요 하여튼 어떤 예배든지 그 예배에 참석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오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해 주셔서 야곱이 다리를 절면서 들어갑니다 이제 이어질 33장에서는 야곱이 눈을 들어보죠 애서가 저쪽에서 400명 데리고 오고 있고 자기는 지금 사람을 나눠서 맨 뒤에 가고 있었고 마지막에는 만납니다 야곱이 그 앞으로 가죠 앞으로 절면서 나가서 일곱 번 절하며 형행에 다가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함께 울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개입하신 것이죠 어쩌면 한쪽 다리를 절개되었기 때문에 형이 알았을 거예요 내 동생이 왜 저런가 몹시 상했구나 화해의 마음이 올라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개입하심입니다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물론 이것으로 그 땅에 정착해서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것이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또 한 번의 마디가 또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시 중요한 마디마디가 있을 것이고 또 방해하는 요소도 많을 것인데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과 만나서 씨름함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흔적을 얻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저를 두고 싶은 가장 최적의 장소에 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쓰임받는 삶을 사다 주님 뵙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생각과 계산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도 없으며 좋은 결과를 맛볼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안주하지 말게 하시고 다시금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목적지를 보여주시고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남은 시간은 정말 주님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며 많은 사람들 살리는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며 우리 가정 살아나게 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